Q. 녹화의 발사 Y-M-K-M 내부 내산입니다. 오해하시다고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면 다 제선이 63 trail 오늘 약간 사진 찍을 때 예쁘게 메이크업 하는 팁들이랑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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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메일 비교도라면 진짜 여름에 꼭 살고 이런 정변이 너무 좋았어요. 영연맨 살짝. 음... 여러분 안녕. 저는 오늘 증명사진을 찍으러 갈 거예요. 찍기 전에 메이크업을 받으려고 왔어요. 오늘 약간 사진 찍을 때 예쁘게 메이크업하는 팁들이랑 그런 것들 많이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즘 자주 오고 있는 H&MIN이라는 샵의 원장님이세요.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 진짜 못 하겠어요. 샵의 영상 많이 찍지 않았어요? 네 저 많이 찍은 거예요. 그냥 간 김에 찍으면 좋으니까 지금 파운데이션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내돈내산입니다. 피 파운데이션 글라스 이건데 이거 선생님이 엄청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왜 좋아요? 진짜 가벼워요. 너무 가볍고 여름에 쓰면 딱 써요.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세 가지? 근데 커버력도 괜찮아요? 커버력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근데 딱 진짜 요즘에 약간 맑게 피부 엄청 예뻐 보이고 싶을 때 바르면 좋은 파운데이션인가요? 요즘에 잡티 있어서 혹시 커버 안 하세요? 맞아요. 제 친구가 어느 날 놀려고 왔는데 피부에 광이 너무 예쁘게 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잡티가 진짜 많은데도 피부가 되게 좋아 보여. 그래서 내가 왜 너는 이거 커버 안 해? 이랬더니 나는 커버하면 엄마 화장한 것처럼 너무 두껍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싫은 게 크림 케이크 같은 걸로 네. 꾹꾹 눌러 담아듯한 느낌이에요. 퍼프는 뭐예요? 근데 물에 묻히면 이렇게 커져요. 1차는 그저 그런데 건조한 피부에 딱이에요. 파운데이션이랑 궁합이 되게 좋겠구나. 완전 좋아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어, 토너. 나는 클렌징 워터를 쓰고 메이크업을 못하고 잘 돼요. 일단 메이크업 베이스 하기 전에 토너가 아니라 클렌징 워터로 한번 닦아주고 거기에 크림 이런 거 얹어줘요? 그 다음에 많이 쓰시면 로션, 선크림 이 정도만 로션, 선크림 하면 피부 베이스가 훨씬 더 잘받는데요? 지금 진짜 얇게만 베이스 발라줬는데도 피부에 광이 진짜 엄청 물창광 느껴져요. 아 지금 이거 쓰신 거예요? 요즘 이거 쓰고 있거든요. 확실히 섀도우 묻었을 때 색깔이 딱 진하게 나긴 하는 것 같아요. 색깔뿐만 아니라 지속력이 너무 좋아요. 이거랑 진짜 여름에 꼭 사야 돼. 진짜 이건 블러셔거든요? 블러셔인데 이게 색감이 너무 잘 표현돼서 그냥 쓰고 있어요. 네이밍에 베이글이랑 컬러인데 크리니크 누드펍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색이랑 되게 비슷하다. 원래 블러셔인데 블러셔로 쓰면 조금 진해서 저는 눈에 맞어요. 아 이것도 블러셔로 안 쓰고 네, 이건 블러셔 쓰면 너무 진해서 이것도 쌍꺼풀 은영 컬러로 이거는 제가 앵게 재사용하고 아 음영 컬러 네, 음영 컬러로 진짜 좋아요. 음영으로 진짜 네, 훌륭한 것만 있어요. 훌륭한 것만 있는 컬러들이 그래서 이거는 한꺼풀 반 틈 정도만? 음 너무 많이 나요. 쌩이 두 번에만 이렇게 한 번 슥 지나간 다음에 빼주면 좀 더 원래 따뜻한 정도로 그냥 따뜻한 정도로 안 뜨겁죠. 네. 이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좀 커요. 그리고 촬영 때는 브라운 써도 되긴 한데 아무래도 조명이 세니까 블랙으로 할게요. 아무래도 촬영할 때는 안이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진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저희 거의 10년째 쓰고 있는데 아, 이 제품을요? 네. 잘 안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 샵에서 매입한 거면? 네. 이 라인은 그렇게 잘 안 지워져요. 이렇게 붓으로 그리시는 분들은 가격도 엄청 작게 정교하게 완전 주팡으로 샀을 때 6천몇 배가? 근데 지금 안 지워지는데 네. 정신 씨 약간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한 번은 그럼요. 거의 안 올려봤죠? 네. 저는 항상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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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속눈썹 어디 거예요? 깜빡 깜빡 그냥 케이스 마임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깜빡 속눈썹이란 게 있어요? 네, 깜빡 속눈썹이라고 있는데 진짜 예뻐요. 키스미? 아니요. 아, 클리오 클리오 클리오. 최근에 바꿨어요. 아, 왜요? 키스미만 거의 엄청 맛있었는데 이게 더 좋더라고요? 어느 클리오가 왔어요. 네. 왜 마스카라를 할까? 속눈썹 붙였는데 근데 이렇게 달라요, 지금. 근데 저 혼자 할 때는 진짜 어떻게 하는지 안 되던데? 이거 속눈썹을 붙일 때 이렇게 옆에 붙일 때 얘랑 붙여서 붙인다는 느낌으로 그 사이에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게 모이다 보면은 이렇게 또렷한 눈 확실히 혼자 한 거랑 샵에서 받은 거랑 속눈썹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펜슬 쓰거든요, 그렇죠? 쉐이브라고 쓰는데 연필 같은 것처럼 깎으면 저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닦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거는 못 자고 그리고 자영 씨는 눈썹 자체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되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마르기 전에 라이터로 쳐서 아프죠. 이런 정교한 느낌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거 펜스킨 괜찮아요, 살구 컬러. 두껍지 않게 발려서 너무 괜찮아. 아, 지금 그러면 이것만 바른 거예요? 네, 이것만 진짜 얇게. 색깔도 너무 예뻐. 오, 그렇네. 엄청 화사하다. 진짜 오해하시다고 오빠가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건 다 재정재산이에요. 파우더 이것도 베네피트인데 이거 좋아해요? 이거 느낌? 너무 빙골해 보여. 아, 진짜 돼요? 진짜 이건 찐댐이다. 이거 없어요. 진짜 너무 빙골해 보여서. 너무 잘 쓰니까. 근데 왜 이 파우더를 잘 쓰세요? 네, 이런 커버하기에 딱 좋아요. 음. 오늘은 이 핑크를 쓸 건데 이거는 노노 핑크라는 그런 컬러의 블러셔예요. 메이크업 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거 없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음. 이거 많이 쓰지 않아요? 네, 에뛰드 나왔어요. 쉐딩은 전체적으로 좀 감싸듯이 하세요. 근데 솔직히 동양인들은 광대랑 턱 이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플릿 샌드 블러셔 컬러인데 선생님은 다 이 블러셔들을 립에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되게 따라해도 예쁠 것 같아요. 색깔 되게 예뻐요. 근데 밥 먹고 나서 중간만 지어주고 끝은 안 좋죠? 어, 이 블러셔를 이렇게 해주면 어, 이 블러셔를 이렇게 해주면 이거 되게 히치크고 리치즘 컬러예요. 요즘 이렇게 밤 타입으로 돼가지고 립밤 형태로 되게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이거 진짜 예쁜. 이거는 그냥 하나만 써도 되게 돼요. 저는 또 라이너나 그런 거 말고 이런 섀도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봐요. 찍어서 쑥스러워. 어, 예쁘다. 내 렌상이면 오히려 친하더라고요. 핑크 펄을 했어요. 코끝이 약간 붉은 느낌으로 이 펄을 코에다가 살짝 해줬어요. 어때요? 생각보다 방송이나 이럴 때 예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 저 이런 느낌 처음 해봐요. 이거. 아, 왕국채. 아, 왕국채. 여기 예약하기 엄청 어려운데여서 솔직히 찍을 겸 컨텐츠 만들면 좋을 거 같은 거예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네, 맞죠, 맞죠. 혼자서 집에서 머리 할 때 팁같아요. 좀 어렵게 하네요. 그래서 어렵게요. 저도 항상 헤어하는 미용실을 가라. 근데 사실 메이크업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난 머리가 진짜 어렵긴 하더라. 진짜 중요한 날은 샷을 가봐. 샷을 가야 돼요. 헤어는 미용실을 가자. 이쪽은 볼륨이 살짝 이 정도였고 그쪽으로 이렇게 아, 이 뒤쪽은 이렇게 볼륨이 개선하게 네, 네. 얼굴을 통과 아, 네. 사진 찍으실 때 네. 옆모습 찍거나 하실 때는 헤어는 볼륨을 이기고 찍으시는 게 훨씬 깔끔했어요. 지금 잘 모르신 분은 가리려고만 해요. 이렇게 내리지 않고 답답해 보여요. 너무 다른 게 예쁘죠? 잘 맞죠? 눈썹 안 머리 있는 데까지 맞은 데까지 맞은 데 그리고 이것도 팁이다. 사진 찍을 때 이런 빙고 헤어 쪽신화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모든 거는 조금이라도 이뻐 보이게요. 이렇게 저는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평소랑 좀 다르죠? 이렇게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마쳤어요. 찍을 때 목선을 항상 목선을 이렇게 유지하고 좀 평소랑 다른 느낌인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홍대로를 떠나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찍을 텐데 입에 힘 푸시고 입 다물고 먼저 찍을 거예요. 벌딩만 살짝 벌릴게요. 좋아요. 예쁘다. 핸드폰 들고 이쪽으로 가시죠. 네. 시크한 거 보려고다가 결국 또 웃는 사진을 고르고 왔어요. 저는 일단 인중이 길어서 인중이 좀 짧아졌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근데 비율에 맞게 다 해주시잖아요. 그럼요. 저는 사실 전문가의 걸 믿기 때문에 아니 말투가 근데 영상이랑 너무 똑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막 유튜브 보는 거 같아요. 머리 완성하는 게 대답 있어요. 신기해요, 여러분. 이제 눈치채서 친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